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달 정사월을 맞이해서 호랑이띠들의 5월달 운세의 한달 운세를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올해 전체 운세가 아니고 양력 5월달 운세이기 때문에 약 한달 정도의 기운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일단 5월달이라고 하더라도 5월초부터 6월초까지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호랑이띠라고 하면 5월달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전체 사주의 기운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호랑이띠라고 하더라도 5월달에 이 작용하는 영향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자기의 기운을 가지고 아니면 사주, 팔자를 보고 5월달 운세를 알고 싶다 하면 개별적으로 위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상담을 해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월달은 정사와 월러서 화기가 굉장히 강한 달입니다 그래서 화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절기상으로는 입화가 되는데 이 호랑이띠들은 사주로 볼 때 목의 기운이구요 5월달에는 형쌀이 작동하고 망신쌀도 같이 작동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과연 형쌀과 망신쌀은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연도로 보면 개문년, 정사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문년의 개와 정사월의 정은 좀 충쌀이 있구요 또 사하고 묘는 상생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본다고 하면 일단은 뭐 약간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5월 한 달의 기운을 본다고 하면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보통 양력으로 5월이면 이제 2파라 그래서 절기적으로 여름이 시작됩니다 근데 양력으로 5월 6일부터 시작을 해서 6월 6일 망중 전까지 그러니까 6월 6일이 현충일인데 그때가 이제 망중입니다 그래서 망중 전까지가 정사월이고 지금까지는 봄의 기운으로서 목기가 강하게 작용을 했다고 하면 5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화기가 강하게 작동하는 달입니다 그렇지만 호랑이띠들은 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목기는 화기가 이제 목의 기운으로 화기를 생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운이 좀 빠질 수 있는 달입니다 하지만 원로 본다고 하면 호랑이띠하고는 인사형쌀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이 조금 주의가 필요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좀 주의를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기운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 태어난 날의 일간이 목과 토금수 중에서 어떤 기운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호랑이띠만 위주로 해서 본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랑이띠는 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이제 인목이라 그래서 조금 강한 목인데 이 4월 달에 화의 기운과는 공합적으로 상생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다만 호랑이띠 입장에서는 기운이 좀 빠질 수 있는 달인데 근데 형쌀에 작동을 합니다 형쌀이라는 것은 이제 인과 사가 만났을 때 인사형쌀이라고 해서 형쌀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극한다든지 어떤 나쁜 기운이 힘들게 하는 그런 작용인데 왜 목과 화는 그런 기운일까 상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오행의 기운은 상생의 기운이 맞지만 또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작용력이 다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인수계는 무병갑이라 그래서 감목의 기운과 사수계는 사는 이제 경금의 장생지로서 그 안에 경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경충살이 작용하기 때문에 강하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형쌀이 작용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맛살 기운도 나름 있고 굉장히 바쁘고 움직이지만 분주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속은 적다 그래서 이것을 일처리를 잘못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여러가지 나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쌀의 기운은 원래 좀 나쁜 뜻이긴 합니다 그런데 물론 사주가 또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러면 사주의 신금이 있다 그러면 특히 그런 분들은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또한 시비신살로 보면 망신살입니다 그래서 망신살이라는 것은 일단 5월 달에 호랑이띠들이 예를 들어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남녀 이성적인 문제 이런 거로 인해서 괜히 구설시비를 당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로 인해서 망신수 그러니까 망신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전에 이제 봄서부터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좀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사실 5월에 가면 그게 붉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월 달에는 그 전에 봄에 봄이라는 것은 이제 임무진 월인데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매듭을 잘 지워야 한다 예를 들어서 남녀 사이 문제라고 하면 그게 좀 뭐 아예 지나가면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아니면 뭐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 했던 일들이 5월 달에 불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종업원 관리 때문에 전에 종업원들이 좀 어떤 문제를 일으켜 갖고 뭐 퇴직을 했다 나갔는데 그게 잘못해 가지고 뭐 노동청에 고발을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도 불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런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운 분들은 5월 달에는 그런 것을 잘 매듭을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망신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남녀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띠들은 대체적으로 의리와 리더십이 좀 강하고 전체적으로 활동성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뭐 분주하게 바쁘긴 하는데 아까 실속은 적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호랑이띠들은 리더십도 강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좀 강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성격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배려심이 없다 보면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소외되기도 하고 사람들과 9절 10일 다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5월 한 달은 내가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는 편이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적으로는 특별한 문제나 나쁜 기운은 없지만 혹시 이제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차 운전 많이 하다 보면 접촉 사고 이런 건 날 수가 있고요 또한 골절상 낙상 이런 건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민생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걸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민생 같은 경우는 뭐 이제 60이 넘어서 한갑이 지난 나이인데 물론 뭐 옛날에 비하면 요즘 젊다고 볼 수 있지만 특별하게 골절상 이라든지 어떤 사고 이런 거 좀 주의하시고 혹시 자기가 신월생이나 신시에 태어나서 사주에 신금이 또 있다 그런 분들은 인사신 사명살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운이 안 좋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되고요 이런 분들이 혹시 부동산 거래나 투자 매매 이런 걸 또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면 가급적이면 제가 봤을 때 5월달은 좀 피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사주에 신금을 같이 갖고 있다 그런 분들은 좀 더 특별하게 5월달을 더 주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월 호랑이띠 전반적인 운세를 보며 이동수 그러니까 이동수는 좀 바쁘고 변동수가 많은 달입니다 하지만 실속은 크게 없기 때문에 분주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들어오는 실익은 많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투자나 거래 매매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크게 이득은 없다 그냥 어떻게 좀 잘 지키고 수성하는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적으로는 봤을 때는 이제 뭐 어떤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을 좀 주의해야 되고요 접촉사고 골절상 그리고 운전주의 이런 걸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북동쪽이나 동쪽이 조금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북동쪽이나 동쪽으로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행운의 숫자 3, 5, 7, 8, 13, 18, 25, 27, 35, 38번입니다 그래서 혹시 숫자를 활용할 일이 생긴다 아니면 복권을 산다 아니면 누구하고 약속을 한다 날짜를 잡는다 이런 게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들어간 숫자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누구하고 돈 거래한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한다든지 했을 때도 이런 숫자를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5월 한 달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소띠가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소띠에 대해서 올려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소띠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5월 달 잘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